아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눈이 썩는 것 같아 그건 안 보여 건조증이 심하다 보면 실명 될까 너무 속이 상하고 나이에 비해서 노안이 많이 왔는지 너무 슬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백내장 노내장 황반변성 신재원의 실명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눈에 좋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 시도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X 약간의 악력이 느껴지게 한 번씩 쭉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렇게 시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